준비는 끝났다 나의 가치를 증명해 볼 시간이군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운명을 받들겠습니다 왕좌가 나를 부르는 왕좌가 나를 부르는 준비는 끝났다 준비는 끝났다 왕좌가 나를 부르는 준비는 끝났다 왕좌가 나를 부르는 왕좌가 나를 부르는 왕좌가 나를 부르는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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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버튼을 꾹 눌러보세요. 이번엔 진짜 강력하다고 합니다. 전투에서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계속 진행해볼까요? 전투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지금은 낯설겠지만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버튼을 꾹 눌러보세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한눈 팔면 안 돼요. 버튼을 꾹 눌러보세요. 어때요? 좀 쉽죠? 앞으로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냥 먹으면 곧 엿새에 회복을 걷힐까요? 13의 뒤택지에 대해석을 놓치게 학생과 다른 레핀에 도움이 되길 바라보는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번 놀아볼까? 이번에는 무슨 결과? 하지만 두 번째 경험은 낙び의 만족으로 어려운 치즈에 또 다른 투자를 욕하 전무총 그 결과 심지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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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